나마스테이 해피 뉴 이어 아로입니다 페네시앙입니다 와 여러분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오늘 우리가 볼 곡은 무녀엌 저희가 저번주에 금요일날 엄청 핫하게 봤던 뮤비 기억나시죠? 아 그럼요 네 그거의 연장선 그거 같은 지리즈인데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콕 아니 일단 지금 이 전체적인 사운드가 너무 좋아요 맞아요 앞에서 샴페인을 터뜨린 음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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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너무 고급스러우셔 금 금색 수영복에 지금 금색 이어이 네 와우 너무 멋있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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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여름휴가를 즐기는 버킷리스트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. 가끔 시장인분들이 옆에 계시네. 근데 이 여주님께서 너무 강렬해서 사실 저는 뒤에 분들이 잘 안보여요. 사운드 너무 좋죠? 말도 안되는데? 복근이 8개 있으신 것 같아요. 에이펙 와 살살을 접목했네요. 장난 아닌데? 그리고 카메라도 되게 좋아. 와 역동작이야 카메라도 뭔가 와 DJ와 함께 와 너무 신나할 것 같아. 연출 너무 좋다. 미쳤다. 영상이 되게 시원하잖아요. 시원한데 핫하죠? 확 오르는 느낌. 시원한데 확 오르는 느낌. 그리고 그분이 정말 패셔니스타다 완전. 와 근데 너무 간지가 그냥. 다 운동으로 다져진 몸매들이셔서 사실 어떤 걸 걸치셔도 그냥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. 움직이는 화보 같아요. 그러니까요. 다 모든 게. 너무 잘 만든 게 장소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배우분들도 너무 좋고 거기에 카메라도 잘 찍으시니까 진짜 최고였습니다. 정말 최고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모두 안녕. 안녕.